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68.5%는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36.9%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한 1인 가구가 원하는 주거지원정책은 전세자금 대출이 32.4%, 월세 보조금 지원이 19.5%,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 15.9%를 차지했습니다. 한편 지난해 기준 전북 지역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인 35.7%가 1인 가구였습니다.